언! 그의 도전 정신을 받는다고? 내가 직접 앗 뻗쳐주려겠어? 이거는 원신형님들 키우기? 아니구나 퍽 털썩 뭐야 아니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다 탐험인가? 도와줘 이러면서 쓰러지네요 정신차려 덴뚠리온에 반갑습니다 약간 화질이 개똥이 여자 이름 뭐죠? 드빌? 개보다는 못생겼지 퍽 퍽 퍽 박사님 얘가 저를 구해줬어요 퍽 퍽 어? 야 잘못 눌렀다 아 이거 뭐라 했었는데? 누가 좋다겠죠? 피코 맞지? 피코라고 했던거 같은데? 피콜로 같이 당겨가지고 얘가 별이 4개짜리네요 퍽 됐네 맞짱 뜨자 야이씨 밸런스 맞춘다며 어? 이터야 그거 알지 어? 미안합니다 이게 삼성이 제일 높은건가? 1성도 있던데? 1,2성은 필드에서 뜨겠죠? 뽑기는 무조건 3성 이상이 되고 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밸런스는 잘 맞춰준거 같은데 어... 오케이 카드를 합치고 정화랑 급속충전이 있다 인가시 아 이것도 할 수 있어? 일단 맞아 죽으시고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싸 제가 세게 때렸죠? 야 이거 어떻게 이모션한거야 여깄다 이건가? 이웃 지금 이거 뭐야 같이 싸우겠어요 천둥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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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사기자놌! 아 몰라 그냥 죽여 아 죽였다 많이 봐주시는군요 천둥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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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발 천둥발톱 conjurer톱 천둥발톱 천둥발20 치X warf 어휴 이걸 막네.. 이걸 피하네 좋았어 어? 야 봐주다 지겠다 죽어 이거다! 어 이겼다 카운터 ㅂㅇ인거? 빨간.. 빨간색 6대건 짜비인가? 응 아 알겠어 그만 얘기해 응 그래 긴급충전 자 얼굴부짖기 아아 야 아까 아까 아이리스님 쓰셨던거 이거구만 정화랑 같이 썼던거 응 알았어 피켜 아 대표공룡 이거 난 아기상왈래 오케이 가봅시다 이야아아아 개멋있다 오야 어휴이씨 이건 드래골인데? 이건 드래골인데? 쿠쿠다스? 쿠쿠타..리스 야 쿠쿠다스잖아 이거 쿠쿠타..리스 바꿀 수 있나? 안되는구나 어 안되네요 바꾸는거 게임 중간에 되나? 쿠쿠타..리스 쿠쿠타..리스 어 안돼! 맞아 죽어! 어? 이거 이기는거 아니야? 아 근데 막을게 이것밖에 없네 막읍시다 그러니까 와이버는 레드와이버는 닮기도 하구요 수속충전의 폭풍날개 이거 막을 수 있나? 와 씨 그건 막아도 안되네 회피했어야 되네 후으으으으으으우 이가 없네 전화 오셨네 와 200랑기고 졌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재밌게 했어요 이..미친 쾌인! 뭐야 이거! 이거 아까 봤던 그거잖아 이거! 날개 달리고 등급 높아진 거 플러스 1은 또 뭐야 이거 오! 4성 떴다! 나 얻은게 스페셜 피해랑 20% 소모 소울 1 증가 오 좋은데? 이게 진화를 하면은 아... 진화전 스킬 이렇게 있구나 아... 이게 스킬이 진활때마다 하나씩 얻나봐 그럼 내가 이거 얻은거는? 어... 엄청 나쁜거 아닌데 이게 제일 좋아보이긴 한데 이게? 데미지 3.6이잖아 아니다 얘는 파워가 좋은거 같은데 파워 이빨진가 이렇게 했네요 아... 가장 좋으려면은 이 묵직함이 있으면 좋고 아닌가? 묵직함 아니면 파워! 이빨! 얻고 거기에 이거 그림자 습격이나 이야... 다 좋다 이거 땡기때면 내가 그랬나? 이러는데 띵까 먹은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엔 근데 5000은 띵까 먹고 상품권 3000을 돌려줬다니까 띵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망했고요 비트 응 맞아 맞아 플레이스토어 안되면 원스토 깔면돼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 단법이 잘 뜯었는데 왜 안뜨지 오늘따라 여기서 많은디언 눈깔이 확 돌아야되요 오우씨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완제품이었네요 오우야 게이드 이건 마일리지 개좋죠 여기서 요거 하나말고 나머지도 뜨면은 좋은게 뜰 확률이 있는거죠 여기서 이제 쿠키랑 이제 왕자랑 쿠키랑 커스타드 왕자랑 클로버 맛 있으면 좋던데 안뜨네요 노래 안키고 무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제발 시발 아 저 마법사라도 안뜯으면은 에픽 확정이뜨로 확률이 있는데 없어요 조졌네 그냥 어 근데 완제 많이 떴네 이건 좋네요 어 이런 근육만 돼가지고 이제 도감치 할 수 있네 이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도 않고 야 오늘 무단하게 깔게요 오 석류만 슝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스트레스 헛풀린다 나 이래도 단법을 못 끊는다니까 미쳤다 시 진짜 이 정도면 이득이에요 지금 20뽑기 해가지고 이거 하나 뜨면 개득이지 진짜 어이가 없네 10뽑은 안 뜨고 1뽑에서 뜨고 있어 시 뭐가 뜨려나 아몬드 주냐 뭐야 오 석류 개이득 좋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겨 ㅇㄱ 했죠 진짜 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법에다 뜨면 진짜 어이가 없어 개귀여워 마법 공부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 올리지 않아 이 배경 없어 아 몰라 단법할래 아 뜨겠어 설마 그래 마일리지 300개 좋고요 아까 데자비로 어제 본 것 같은데 저 장면 야 조졌다 진짜 이건 무조건 망했다는 뜻이죠 왜냐면 내가 토요일날 일해야 되거든 지금 어우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뭐 한다고 해도 모바일 잠깐 키거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넵 감사해요 편집 기대할게요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잘자요 네 알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